네, 잘 들었습니다. 재반된 마스크가 더욱 돋보입니다. 코스트 투 코스트 마스크 이러면 나도 마찬가지야 힘들게 살고 있어 믿음은 모두 다 사라지고 친구도 멀어져 누가 진실을 말한 말에도 믿어줄 사람은 없어 그런 세상 손에서 우리들은 자기 잘못을 잊고서 남을 탓하지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하지 마라 그러지 마 조금 못 알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살기에도 잡았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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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